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스커지 잡기 컨트롤 대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할 수 있나? 혼자 할 수 있네? 어 안녕하십니까요 티비 이티비 스타티비 함께 스타 유즈맵 스커지 잡기 컨트롤 가보라 있습니다 이티 잡기 컨트롤이라고 스커지는 안 닮았어 얘들아 보여줄게 스커지 얼굴 이지버전으로 라마 묶어서 가면 된대 스카웃 뮤탈리스크 레이스 당연히 나는 스카웃이지 스커지 잡는 것 주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스카웃 컨트롤의 달인들은 말이죠 홀드 컨트롤로 스카웃을 잡죠 벌써 내기 터진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커지의 무빙을 예상을 해줘야돼 아 뭐죠? 자 컨트롤 오졌죠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뭔데 이거 뭔데 잡기야? 피하기야? 아 이거 잠깐만 끝난 줄 알았지? 이제부터다 한번 삐끗하는 순간 넌 터진다 자 보세요 갑니다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스커지와 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그죠?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스커지와 거리가 좀 벌어지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다음부터 도망가면 돼요 예 자 스커지 컨트롤 롤레스컷 하나 남은 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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